흠흠 흠흠 어 말이 잘 안나오는데 또? 흠흠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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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목이 좀 잠겨있는 느낌이지? 말을 별로 안해서 그런가? 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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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흠 일단 지금 빅변하고 오자 흠흠흠 흠흠흠 레블랑 흠흠흠 흠흠흠 선공카사딘? 오랜만에? 흠흠흠흠흠흠 뭐야 방금 사실 나야 하고 닿지한 누군가 뭐야 시작 2초 전에 그냥 사실 내가 엑스맨이야 흠흠흠흠 아 사실 내가 그 갑옷 거인이고 음 그래 그래 얘가 초대형 거인이야 마지막 위원 남기고 닿지 쳐버림 진짜 아무도 몰랐다 그죠? 연기 잘하네 carl 흠흠흠흠 오 쾌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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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